개심사를 찾는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사각형의 연못 이 연못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상왕산의 코끼리가 목욕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며 연못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는 마음을 열고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상징합니다. 몇 계단을 오르면 극락 세계를 상징하는 환영물과 나오며 예서체로 큼직큼직하게 쓴 현판 상왕산 개심사는 여기가 극락세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양로의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것만 같은 왜소한 문의 해탈문을 지나 극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개심사의 큰법당이 대웅보전임에도 불구하고 외나무다불과 관생보살,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개심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신검당입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석가래로 쓴 나무가 자연 그대로이며 피어진 기둥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느낄 수 있으며 종로에 삐뚤어진 기둥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절박함과 소박함을 그대로 지닌 개심사 애초에 이런 굽은 기둥을 그대로 사용해서 절집을 치기로 한 옛 선인들 역시 자연의 마음을 닮은 분들이었으리라 생각되며 그런 이유로 떠나는 이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자리잡게 되는 그런 절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